글로벌 K-댄스 미션입니다. 가장 뛰어났던 계급 댄스 비디오의 메인 댄서는 대진권과 선고권을 갖게 됩니다. 이거 진짜 중요하네. 그래 이런 게 있어야 돼. 저는 리드 원. 역시 리더죠. 둘 중에가 헷갈려. 베스트 디렉터는. 들어가자. 들어가자. 다들 그냥 이미 이겼다는 표정처럼 이렇게 따라놓은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. 저 사람들이 카피 못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. 와 이게 너무 어려워. 이거 어떻게. 그냥 멘붕이 와가지고. 안무 카피 챌린지 순자는 태자 크루의 모든 크루원을 백업 댄서로 세울 수 있습니다. 아씨. 이게 최악이다. 댄서의 뒤를 선다고? 저 생각하기까지는 미칠 것 같은데. 너무 굴욕적일 것 같은데. 설마 이름 위에 붙여야겠네. 멋있는 옷걸이가 될 거거든요. 막 진짜. 개가 될 준비를 한 후에. 한 마리씩. 수치스럽고 자존심에 스케치가 가는. 저의 기후가 다 같이 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. 와 이 치욕을 애들이 감당하게 하는 게. 아 이거 좋아할 수 있잖아. 진짜 안 될 것 같아요. 하ка. 네. 가. 감사합니다.